2020년이면 2년 전이네요. 그렇죠? 2년 전, 재작년 3월 13일에 제가 Live Academy 토들러 채널에 강의를 하나 올린 게 있었는데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영어 대화 가이드를 짧게 올린 게 있었어요. 짧은 것도 아니네요. 10분이니까. 어쨌든 그 강의 내용에서 물론 그 문장도 저희가 다뤘었지만 어떤 질문을 우리가 다뤘었냐면 How are you holding up? 이라는 질문을 다뤘었어요. How are you holding up? 기억나세요? How are you holding up? 까먹으셨다거나 아니면 그 강의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하자면 How are you holding up? 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는요. How are you? 라고 묻는 거랑 비슷하게 안부를 묻는 건데 상대방이 어떤 힘든 일을 또는 어떤 힘든 시간을 요즘 겪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좀 어때? 잘 버티고 있어? 이런 뉘앙스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안부 인사말이에요. How are you holding up? 뭐 어쨌든 그 질문을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실시간 방송을 하다가 보니까 구독자분들 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알아 누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하기에 좋은 그런 질문이에요. How are you holding up? How are you holding up these days? 요즘은 좀 어때? 잘 버티고 있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걱정, 근심이 많이 섞여있는 그런 안부를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식으로 단순히 How are you가 아닌 좀 더 그 사람한테 맞는 최근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겪고 있는데 아니면 최근에 그 사람한테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인식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안부 인사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바로 그냥 배워서 바로 쓸 수 있는 한 세 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세 개 맞나? 제가 몇 가지를 더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짧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How are you holding up?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새롭게 보여드릴 질문은 우선 이걸 뭐부터 할까요? 질문을 바로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상황부터 설명할까요? 상황부터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누가 이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새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지내기 시작한 사람에게 Hey, how are you these days? How are you?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간 그 바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의식하면서 안부를 묻는 우리만에서 뭐라고 할까요? 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인사말이 있나요? 우리만에 어쨌든 영어에 아주 좋은 게 있어요. How are you settling in? How are you settling in? 그래서 뭐 여러분 동네에 새로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다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지금 여러분 외국에 계시면 한국에 있다가 이제 막 외국에 여러분 동네에 이사를 온 사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물으면 아주 좋아요. How are you settling in? 이거를 꼭 사전에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이나 얘기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최근에 이사를 이 동네로 왔대요. 아니면 지금 이 나라로 이제 최근에 왔대요. 그런 상황에서 How are you settling in? So how are you settling in? 이렇게 묻기 아주 좋은 그런 질문이에요. 오케이? 그 의미를 보면은 잘 적응하고 있느냐? 뭐 적응하는데 문제 없느냐? 약간 이런 뉘앙스가 많이 섞여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ow are you settling in? Settle in. Settle in이라는 이 말 자체에 그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겠죠. Okay? So how are you settling in? How are you settling in? Okay? Okay. 그 다음 거는요. 최근에 누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새로 사서 이제 그걸 쓰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새로 이용하기 시작해서 지금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차를 샀다거나 오케이? 뭐 최근에 차를 샀다거나 이제 갓난아기가 이제 막 생겼는데 그 갓난아기를 봐줄 아 보모라고 하나요? Nanny? Nanny라고 하나요? 를 새로 고용해서 지금 이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 부분을 약간 의식하면서 할 수 있는 이제 안부 인사요. So how's the new nanny working out for you? So how's the new nanny working out for you? So how's your new car working out for you? How's your new car working out for you? How is something working out for you? How is something working out for you? 뭐 심지어 그 사람 상대방이 어느 한 병원의 특정 의사랑 오랫동안 만나서 이제 그 치료를 받다가 아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의사를 한번 바꿔봤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So how's the new doctor working out? How's the new doctor working out for you? How's the new doctor working out for you? 아 뭐 비슷한 맥락에서 뭐 그 사람이 최근에 뭐 허리에 통증을 이제 좀 약간 겪고 있었는데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효과에 대한 효과를 묻고 싶어요. 그거에 대한 만족감, 효과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할 때도 How's the therapy working out for you? 이런 느낌으로 묻기 좋은 질문이에요. Okay? How is something working out for you? How's something working out for you? Okay? All right. 마지막이요. 마지막 하나는 상대방과 누군과의 관계가 괜찮은지 관계가 최근에 좀 어떤지 뭐 최근에 상대방이 배우자랑 뭐 많이 좀 다퉈서 좀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즘은 좀 어때? 요즘은 좀 관계 어때? 이런 식으로 묻기에 좋은 질문이 있어요. 일단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저라면은요. 저는 보통 어떻게 묻냐면 How are things with 누구? 이렇게 얘기해요. How are things with 누구? How are things with your wife these days? How are things with your husband? How are things with Joe? 이제 사람이 여기 오면 돼. How are things with someone? How are things with your daughter? How are things with your son these days? How are things with your sister? Your brother? Okay. 그래서 다시 한번 How are you holding up? 이거는 예전에 토드를 채널에서 했던 거고요. How are you holding up? 상대방이 최근에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쓰기에 좋은 질문이라고 했죠. How are you holding up? How are you settling in? How are you settling in? 최근에 어떤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적응이 이제 필요한 그런 사람에게 그 적응하는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적응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안부 인사를 건네기에 아주 좋은 How are you settling in? How are you settling in? 그 발음이 하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네요. How are you settling in? How are you settling in? 좀 신경 써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How are you settling in? So how are you settling in? How are you settling in? Okay. 그리고 How is something working out for you? How is something working out for you? 상대방이 최근에 뭔가를 사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 그거에 대한 그것이 이제 효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좋은 그런 질문이요. How is the new nanny working out for you? How's your new nanny working out for you? How's the car working out for you? How's the new car working out for you? How's your new doctor working out for you? How is the therapy? How's the physical therapy working out for you?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와의 관계가 최근에 좀 안 좋았던 그런 사람에게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물을 때요. How are things with? How are things with your husband? How are things with your wife? How are things with your sister, brother, son, daughter, your kids? 뭐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How are things with 누구? 누구랑은 요즘 좀 어때?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질문이에요. 오케이? Alright, that's pretty much all I have for you today. I hope you found this helpful. I actually hope you can really use some of these questions in the near future when you're talking to someone in English. 그러려면은 그 의미도 물론 알아야 되고 어느 상황에서 쓰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소리를 많이 내봐야 그리고 그 소리를 내 입으로 내는 것 자체가 많이 익숙해져야 실전에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쵸? Alright, that's all I have for you today. I hope you have a great rest of your weekend. and then I'll see you nex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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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